래퍼 산이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달 28일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항공원에서 행인 A씨를 폭행했다. 당시 산이는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A씨는 눈과 입 부근에 부상을 입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산이와 A씨를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산이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산이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산이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폭행으로 A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라면서도 A씨는 도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이 측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이다. 예전에 노래 좋아했는데 안타깝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좋아했던 래퍼라 더 충격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내고 있다. 한편 산이는 1985년생으로 올해 39세다. 그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미국인 래퍼로 2008년 버벌진트의 정규 이직 누명의 수록곡 2008 대한민국에 피처링 참여를 하며 데뷔했다. 산이의 대표곡으로는 아는 사람 얘기, 한여름밤의 꿀, 미유, 못먹는 감, 이별식탁, 맛좋은산 등이 있다. 특히 산이는 지난 2021년 방송된 엠넷 취미더머니 10의 참가자로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산이는 1차 예선에서 그래이에게 역시는 역시네요라는 말과 함께 목걸이를 받으며 2차에 진출했다. 이후 산이는 4차 미션까지 올라갔지만 5차로 올라가는 팀매칭에 실패하며 탈락했다. 산이는 지난달 13일 디지털 싱글 앨범 엘비 쌍마일을 발매했다.